아뇨 아뇨 그냥 보세요 저는 그냥 요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건데 그러니까 천에 여기가 잠깐만 천에 60위의 관리비 따로 할 수 있나 아무튼 가격은 다시 사무실에 가서 정보를 봐야겠다 여기가 현재 3000에 뭐 55의 관리비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3000에 55의 관리비 포함 둘 잘 안가졌네 치수 재는 거를 안가졌습니다 3000에 55의 관리비 포함이고 좋은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신축 첫입주는 아니고 신축급 그래도 1.5룸 옥탑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 4층 5층 사이예요 그래서 조금 다리에 압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 1.5룸 입니다 옵션은 당연히 풀옵션이고 그래도 주방하고 또 이게 좀 또 분리가 한번 또 되어 있어서 괜찮네요 크기를 재보고 싶은데 젤 수가 없어요 젤 수가 없어요 젤 수가 없고 불을 불을 뭐 안켰는데 켜다 안켜나 채광은 다 좋습니다 여기 신발장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분류된 공간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이니까 옥상 한번 볼까요 어차피 온 김에 다행히 옥탑에 다른 그거는 없네요 다른 호스는 여기 뭐 보일러실에 한번 그런 것 같고